이데일리 TV입니다. 카카오, 삼강 M&T, 한전기술, 롯데관광개발, 한화투자증권, 넷마블, 한화머트리얼즈, KL넷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스튜디오 드래곤, 한화솔루션, 카카오, 청담러닝, 현대제철, 이마트까지 올렸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한전산업, 한세시럽, 현대오토에버, 이오플로우, 카카오게임즈, 이녹스, 가비아까지 올라왔고요. MTN으로 가시죠. 두산중공업, 코어패션, 원준, 스튜디오 드래곤, 만도, 한솔 로지스틱스, 한세시럽까지 올렸습니다. 네,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분석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부터 확인해보죠. 네, 일단 넷마블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국내를 굉장히 대표하는 그런 게임 기업인데 최근에 메타버스 기술을 조금 보유하게 되면서 굉장히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생겨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포츠 게임 전문 개발사인 이런 9M 인터랙티브를 100% 흡수합병한다고 지금 공시가 또 나온 상황인데요. 이는 기존의 모바일 게임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위한 어떤 행보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타버스 시장이 얼마나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냐면 이제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 규모로 한 315조 원까지 또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는 또 단기간에 그만큼 이제 고성장을 주도 산업으로 현재 좀 각광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넷마블 역시도 현재 신사업을 또 추진함에 있어서 신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넷마블은 사실 적절한 그런 신장 모멘텀을 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굉장히 좀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모습인데 사실 실적이 작년보다 다소 부진한 거지 적자를 크게 기록했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어떠한 그런 특별한 악재적인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또 돌려 말하면 이제 적감에서의 기회가 또 될 수 있겠다 이렇게도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4분기부터는 일단 메타버스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고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넷마블은 조금 단순한 어떤 게임 제작 회사가 아니라 종합 콘텐츠 제작 회사로 좀 보셔도 좀 무방했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현재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턴어라운드 하기에 좋은 모멘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장주 개념으로 조금 보셔도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실적 계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인 이제 올 4분기부터 내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본다면은 지금부터 충분히 장기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게임주들을 여러모로 좀 변모를 하고 있죠. 정통 게임보다는 또 NFT 메타버스와 엮여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들도 있는데 대형주들은 좀 지금 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모든 종목이 사실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결국에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지금 뚜렷하게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넷마블을 꼽은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 지금 신작 모멘텀 갖고는 그동안 주가 상승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가 있느냐를 봤을 때는 결국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개별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의 향방이 갈릴 거기 때문에 대형주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넷마블처럼 뭔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떤 미래 성장성이 있는 그런 이제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 오늘 장에서 3%대 강세 올라가고 있고요. 펄업스 위메일드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넷마블 쪽에 이제 매수의 시점으로 좀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이마트고요. 이거 제가 젖어본 지 한 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도 좀 늦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통주는 이제 시작인가요? 그것도 좀 케이스 마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마트 같은 경우에 뚜렷한 모멘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롯데쇼핑이 유통주 중에서 대장주였죠. 그래서 1등이었었는데 최근에 이마트가 좀 따라잡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위, 시가총회 4위였다가 지금 1위까지 또 탈환을 한 모습인데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마트가 지금 유통주에서도 대장주로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마트의 주요 성장의인들을 보자면은 사실 스타벅스 코리아를 이제 인수를 했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사실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지금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인 이제 스타컴와의 시너지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인데 지금 사실 지난 7월 뷰티 새벽 배송 개시 이후에 이제 6월 달보다 이제 7월 달에 이제 매출의 한 3배 정도 가량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어떤 쇼핑 축제로 자리 잡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런 이제 쓱대행사라고 하죠. 네. 그게 이제 올해 3월 11월 30일부터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아무래도 4분기 실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배송 상품으로 이제 경쟁사인 쿠팡과 함께 또 이제 경쟁해볼 만한 위치에 좀 서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마트 역시도 사실 저번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 18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이라도 조금 생각 못하셨던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증권가에서 신규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네요. 긍정적인 리포트고요. 오늘 4%대 강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 갖고 있는 이마트도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보죠. 네. 한솔 로지스틱스고요. 네. 컨테이너 물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정말 많이 좀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사실 짧게 보기에는 아직도 감황성은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필요 있는 종목인가요?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최고점이 5,750원인데 사실 지금가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하려면은 실적이 계속해서 지금 좋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솔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한 4년 동안 매출액 영업이익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늘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차트상에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정점을 찍은 게 뭐냐면은 올 2분기 실적이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4배가량 지금 영업이익이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은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조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5,750원 이상으로 또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지만은 만약에 실적이 중간에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를 한다라고 했으면 한다라는 이제 어떤 결과들이 좀 나온다면은 차익실험 매물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까지 이제 성장주 개념으로서는 어떤 실적 모멘텀을 받쳐주고 있지만 사실 어떤 밸리에이션적으로 좀 부담스럽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 관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이제 5,750원 정보점 부근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가져가기에는 계속해서 실적 양방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만한 종목이었네요. 한솔 로지스틱스였고요. 10월 들어서서 한 10에서 15% 사이 내외로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또 외국의 순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네요. 강보합권 흐름 함께 또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세 가지 종목 분석 해봤고요. 이제 관심주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도 집중해서 봐야 할까요? KT인데 제가 이거는 배당주로서 굉장히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배당주의 계절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통신사업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요소가 이제 5G죠. 근데 이제 최근에 행보를 보면은 사실 5G 관련 산업들이 그렇게 이제 좀 좋지는 않았어요. 갈까 하면 안 가고 갈까 하면 안 가고 너무 힘든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누적 증가세가 계속해서 좀 둔화되다 보니까 사실 좋지 않았던 흐름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상세를 시켜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지금 문제되게 할 점은 하나도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우려했던 게 이제 마케팅비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회성 비용이 지금 900원가량 약간 반영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보다 20%가량 늘어났다라는 건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에 따라서 또 배당금 확대도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사실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이제 한 1조 5천억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동사가 약속했던 이런 중장기 배당 정책은 이제 별도 기준 단기 순이익으로 한 50%를 배당금으로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별도 영업이익이 한 35%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좀 계산을 해보자면 1700원, 1800원 정도의 주당 배당금이 또 지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률로 보면 5.6%, 거의 6%에 달하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고배당주에 좀 속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켜보시면 충분히 좀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와 달리 사실 통신주가 하락장에서는 굉장히 좀 방어주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실적이 받쳐주냐 또 미래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느냐를 좀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동산은 또 통신사업뿐만이 아니라 현재 컨텐츠까지 부합된 어떠한 디지털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서 성장이 좀 중심축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이제 금융, 통신사업이 주축이었다면 이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미디어 사업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내년을 봤을 때도 어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성장주로서 바라보기에도 좀 적합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에 고배당을 노려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어떤 신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아드릴게요. 사실 성장주라는 개념 자체가 목표가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실적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3만 5천 원까지 잡아드리되 2차적으로는 4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목표가는 4만 5천 원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봐주셨는데 매수 시점은 지금부터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 3만 1천 원 850원부터 이제 2만 8천 원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노려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배당주인 KT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